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건축의 필수 자재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를 만드는 핵심 재료는 아시다시피 시멘트입니다. 그런데 이 시멘트를 만들 때 대량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폐기물을 시멘트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요즘 변화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구체화돼서 출시되는 게 제품의 제조 과정이죠. 이런 제품을 컨셉 제품이라고 한다고 해요. 기업들은 늘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컨셉 제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컨셉 제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멘트로 만든 집에서 살아가고 시멘트로 만든 학교와 직장을 오가면서 생활합니다. 때로는 시멘트로 만든 도로 위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멘트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은 이 시멘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멘트는 최근에 쓰기 시작했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집들을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원시적인 개념의 시멘트, 접착제 기능을 하는 돌과 돌 사이 혹은 흙을 더 강화시키는 접착제 기능을 했던 시멘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천 년 전부터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도 시멘트 흔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시대의 건축물은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들이고. 원래 요즘 시멘트라고 하는 게 석회석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시대 혹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쓰였던 것도 석회석 가로였어요? 석회와 모래를 혼합해서 바닷물로 건축했고. 그러면 시멘트의 원조 맞네요. 로마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와 모래에다가 화산재까지 더했어요. 홈페이지역에 있던 화산재를 더해서 화산재를 더했는데 로마시대에 화산재가 더해진 시멘트의 내구성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때 지은 게 콜로세움이에요. 그때 그 시멘트 콘크리트 기법으로 만든 게. 지금도 있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석회, 모래 등을 혼합해서 바닷물로 반죽해서 만든 원치적인 시멘트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많은데. 포틀랜드 시멘트는 1824년에 영국의 벽돌공이었던 조즙 에스프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시멘트는 1824년에 영국에서 처음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에스프린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좀 재밌어요. 재밌는 게 벽돌공이었는데 석회석과 점토를 자기만의 비법, 일정 비율을 가지고 혼합을 하고 이걸 높은 온도로 구워가지고 덩어리를 만들면. 이게 굉장히 좋은. 돌덩어리같이 되겠죠. 돌덩어리가 되잖아요. 이걸 갈아서 시멘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포틀랜드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에스프린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인조석 제조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신청하는데. 이때 자신이 구워서 만든 덩어리의 회색 빛깔이 마치 당시 건축자재로 인기가 높았던 영국 포틀랜드 섬의 포틀랜드 스톤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인기 좋은 건축자재의 이름을 따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멘트가 그럼 그 당시에는 가루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가루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다시 가루로 만드는 게. 이걸 가루로 다시 만드는데. 애초부터 가루였을 텐데 석회석 가루와 점토라면. 그걸 다시 돌로 만들어서. 그러면 접착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일단 돌덩어리를 만들었다가 다시 갈면. 그런데 이 에스프린이 시멘트 제조 방법을 특허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특허를 얻었는데 혼합 비율이나 이런 것들 몇 도에 굽는다는 안 썼어요. 그만큼 자신의 제조 방법을 비밀로 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1845년에 영국 화이트사에서 에스프린의 아들에게 가서 우리랑 같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사에 근무하던 아이작 존스라는 사람이 나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845년에 배합 비율과 굽는 온도 등의 제조 방법을 알아내요. 그리고 화이트사가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이 아이작 존스린이 자신이 알아낸 제조 방법을 세상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현대 시멘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페 에스프린은 특허를 낼 때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내면 그건 특허를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시멘트는 일종의 접착제였거든요. 접착제였기 때문에 수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돌과 돌 사이를 그냥 메우는. 그렇죠. 연결해주는. 그런데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로 진짜 많은 돈을 벌게 된 건 프랑스에서 꽃을 키우는 원회사 조제프 모니에라는 사람 덕분입니다. 원회사가 시멘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회사가 화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제프 모니에는 1865년에 꽃을 키워서 화분에 심어서 팔잖아요. 그런데 화분이 자꾸 자주 깨져서 이게 너무 고민스러워서 화분을 어떻게 하면 안 깨지게 만들 수 있을까? 좀 단단한 화분을 만들자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화분은 진흙으로 만들었는데 모니에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진흙 말고 시멘트로 만들면 어떨까? 딱딱하게.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섞어서 화분 틀을 만들어서 굳히자. 일종의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방식으로 화분을 만들자. 그럴 듯 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경고하긴 한데 자신의 성에는 안 차요. 그래도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니에가 철사로 틀을 만듭니다. 철사 그물로 화분 모형을 만들어요. 화분 모형을 만들고 시멘트를 넣어봤어요. 완전히 안 깨지는 거예요. 정말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좀처럼 안 깨집니다. 그래서 1867년에 이 방법에 특허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화분을 만들기 위한 시멘트 공폼인데. 화분을 만들어내려고 철사로 틀을 만들었다가 그게 엉켜버린 모양인데 시멘트 가루하고 안 깨지더라. 이게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기법의 시초입니다. 그렇죠. 시멘트에다가 중간중간 철근 끼워 넣으면 튼튼해지는. 그런데 이게 화분이 안 깨진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프랑스 전역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상인들이 화분을 파는 상인들이 모니의 가게에 줄을 섭니다. 그때 당시 1867년 1년 동안에 화분 판매로만 100만 프랑 한 12억 원 정도를 본 거예요. 당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이 화분 안 깨지는 화분 하나 만들어서 모니의가 벌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떤 걸 하고 싶냐. 집도 좋은 걸로 바꾸고 자기 일하는 직장도 건물을 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원예사였던 이분이 화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이분도 집 지었어요? 자신의 하원을 좀 멋지게 개조하고 싶습니다. 소위 인테리어도 바꾸고 리모델링을 싹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공사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경사진 곳에 계단도 좀 만들고 개울에 다리도 하나 만들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자신이 화분 만들 때 철사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리 만들고 계단 만들 때 그럼 철근을 넣자. 철근을 넣고 계단과 다리를 만들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방법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초의 공사입니다. 자기 하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세계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쓴 거예요. 이거를 소식을 들은 독일의 건축기사인 와이스라는 사람이 당신의 이 방법은 세계 최고의 건축 공선법이다. 화분 만들 때 중간에 철사 넣었더니 튼튼하더라 하는 걸 나한테 특허를 팔아라. 라고 해서 모니에에게 200만 마르크를 주고 이걸 삽니다. 그리고 모니에는 프랑스 제1의 원예가가 되고 와이스는 독일 최고의 건축가가 되는데 이때부터 와이스가 이 특허를 사간 이후부터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주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건축 이론을 싹 다 바꿔버립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리 높아도 5층 이상 빌딩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등장하면서 20층, 30층을 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는 가장 보편적인 건축 소재가 됐고 지금은 2020년 현재 연간 49억 천만 톤이 1년에 생산되는 시장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는 모니에의 화분이 안 깨졌으면 우리는 아직도 4층 이하의 건물을 살아야 되는 거죠. 찰흙으로 만든 화분이 좀 더 튼튼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그럴리는 없지만 어쨌든 모니에가 철근으로 만든 화분에 만족했더라면 철근 콘크리트라는 이 공법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랬겠네요. 플라스틱이 조금이라도 먼저 발명됐더라도 여기까지 못 갔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플라스틱 화분 썼을 테니까 아찔했습니다. 시멘트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특히 건설 많이 하는 나라니까 빨리 짓고 빨리 부수고 그러다 보니 시멘트가 꽤 많이 사용되고 소비도 되고 생산도 되는 나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곳 연구원이 쓴 국내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라는 논문을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시멘트 소비량은 전 세계 9위입니다. 생산량은 세계 13위고요. 수출 비중은 2.2%인데요. 주로 내수에 쓰는데 세계 9위라고요? 네. 그런데 시멘트 산업 자체가 원래 이래요. 시멘트 산업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도 10% 미만이에요.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주로 시멘트는 내수용이 90% 이상 생산량의 90% 이상이 내수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멘트 생산과 소비 1위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시멘트 생산과 소비의 5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 미국 등으로 이어지는데 재미있는 건 중국, 인도, 미국, 스위스에 속해 있는 세계 시멘트 생산 상위 15개 기업이 연간 생산하는 시멘트 생산량이 19억 8천만 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체 시멘트 생산량이 48%입니다. 15개 기업이 전 세계 시멘트의 50%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는 90% 이상이 대부분 내수용으로 쓰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앞에서 2.2%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2.2%만 해도 세계 14위예요. 한국에서 2.2%의 시멘트를 생산된 시멘트 양의 2.2%를 수출하지만 시멘트 산업계에서 한국은 세계 14위의 수출 국가입니다. 대체로는 다 각자 필요한 시멘트 각자 그 나라에서 사서 쓰고 네, 만들어 쓰죠. 만들어 쓰고 주로 대기업이 만든다. 그 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세계 시멘트 소비는 2010년까지는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2015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그래도 신흥 국가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새로운 건설 사업을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매년 0.5% 이상 꾸준히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시멘트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장보다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시멘트가 환경에 나빠요? 시멘트 산업이 석회를 뜨거운 열로 구워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에 뜨거운 열로 구워야 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석회석을 볶는 거니까 뜨거운 불에 구워야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시멘트 산업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에 이른다고 해요.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이게. 그래서 탄소 중립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이슈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멘트를 안 만들면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집 지워야 되는데 그게 더 환경 파괴하는 거 아닌가요? 나무집이나 흙집 이걸 만들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환경 오염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져서 시멘트 업체들이 골몰을 좀 앓고 있습니다. 시멘트 폐기물 철거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2016년에 의성에 쓰레기산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됐다는. 네. 쓰레기산. 폐기물, 폐쓰레기들로 쌓아놓다 보니까 이게 산을 이루어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지금. 쓰레기들이? 네. 이 폐기물들이 어디로 갔냐. 시멘트 소송로. 그러니까 석회석과 점토 등의 시멘트 원료 물질을 1,4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서 시멘트를 만드는 그 소송로. 화로. 화로라고 보면 되죠. 그 안을 들어갔어요. 시멘트 용광로. 네. 의성 쓰레기산의 폐쓰레기 19만 2천 톤 중에 13만 톤. 그러니까 67.7%가 시멘트 회사로 가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럼 어차피 열이 필요한 거니까 시멘트 만들려면 그 열을 연료로 쓸 때 석유나 석탄 쓰지 말고 쓰레기 태워서 쓰자. 하기가 불만 나면 되는 거니까. 네. 연료로 쓰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 다 타도 재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 젤을 또 시멘트 재료. 아. 원료로 쓸 수 있어요. 어차피 가루니까. 네. 유연탄 같은 석탄제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알뜰하게 끝까지. 알뜰하게 됐을 수 있죠. 이렇게 폐쓰레기 등을 연료나 원료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해서 만드는 시멘트를 그린 시멘트라고 합니다. 이 그린 시멘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그린 시멘트 시장 규모가 2027년에 462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61조 8천억 수준으로 성장할 거라고 그러고 우리 역시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2017년에 시멘트 공장의 연간 폐기물 사용량이 699만 7천 톤이었는데 2021년에는 904만 7천 톤으로 4년 사이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쁜 쓰레기들로 만든 시멘트인데 그린 시멘트라고 불리는 것도 아이러니지만 어쨌든 나쁜 쓰레기들을 이렇게 유용하게 쓰니까 마치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 같은 음식물 쓰레기들도 들어가요. 아 시멘트 만드는데 하기에 뭐 타기만 하면 타고 연락 나오면 다 넣겠죠. 폐지도 들어가고 고철도 들어가고 1450도 1500도의 고온에서 태우기 때문에 그러면 시멘트 산업에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상을 줬어요. 환경부가 의성 쓰레기 산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시멘트 업체들에게 표창장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웃지 못할 아이러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이냐라는 이야기들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등지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이게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 국내 시멘트 산업은 폐쓰레기 문제 환경오염 문제의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해결사죠. 해결사죠. 그런데 관리가 허술해서 안 돼요. 그저께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데 이 관리가 전혀 안 돼요. 허술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식물들을 말라주기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 일반 쓰레기 소각장 기준이 50ppm이에요. 그런데 시멘트 업계 배출 기준은 270ppm이에요. 5배 이상 더 높아요. 쓰레기를 태워서 석회석을 볶는 건 고마운데 태우고 나오는 기체, 태울 때 나오는 기체는 그냥 내뿜고 있다. 이걸 50ppm 수준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70ppm이에요. 환경부에 따르면 기준을 계속 강화했어요.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2015년에 최대 100ppm으로 낮췄고 2020년에 최대 80ppm으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근데도 270ppm으로 배출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높아진 기준을 환경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제시하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 배출 물질은 270ppm을 적용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2007년 2월 이후에 새로 지어진 시멘트 공장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멘트 공장은 270ppm의 기준을 적용받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을 만든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2007년 이전에 만든 시멘트 공장은 봐준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시멘트 공장이 지어진 적이 없다. 그럼 전국의 모든 시멘트 공장은 그냥 봐준다네요.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곳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국 장수성 같은 경우에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24.3ppm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70ppm이에요. 11배도 높아요. 중국은 그냥 내뿜고 있군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더 심한 거죠. 중국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죠. 아, 배출 기준이 더 낮으니까. 높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적게 배출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말장난 때문에. 쓰레기를 태우는 건 좋은데 태우고 난 것을 기체를 정화하는 시설도 달면 되는 거예요? 네. 달면 되는데 기준을 이상하게 만든 바람에 시멘트 업체들이 기피하죠. 기피야 당연히 하죠. 환경부는 그런데 폐쓰레기를 치우고 싶죠. 아, 시멘트 업체가. 그래서 이 말장난 같은 단서 조항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죠. 우리도 그냥 유연탄 태워서 쓰레기 만들면 깨끗한 공기 바깥으로 내뿜을 수 있는데 쓰레기를 우리가 억지로 태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럼 쓰레기 태우지 말까? 그렇게 묻는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엄격하게 만들었는데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나오는 기체를 정화해서 기준치 이하로 끌어내리려면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니까 그린 시멘트가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시멘트 업체들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원료로 쓰는 걸 이제는 적게 하고 있다. 그런데 수치는 늘어나고 있어요. 폐기물 사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줄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저기들은. 쓰레기 안 태우려고. 우리도 안 태우려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연탄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올 초에 시멘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수입되던 유연탄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가격이 올해만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제조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유연탄이 시멘트 제조 비용의 30-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시멘트 가격은 올라가는데 건설회사가 또 레미콘 가격은 또 안 올려져요.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들은 시멘트 구입 비용은 증가하는데 실적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기준을 하루빨리 높여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참고로 지금 환경부는 그저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업계에 따라서 배출 기준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2025년부터는 새롭게 신규 적용되는 기준을 만들겠다.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준을 높이면 나쁜 공기는 안 나올 텐데 그러면 폐기물은 안 태우겠죠? 시멘트 회사들이. 폐기물을 태우면서 기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그거야말로 그린 시멘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린 시멘트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린 시멘트 시장은 계속 커져요. 그러면 시멘트가 비싸지겠군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린 시멘트 시장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또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시멘트 업체들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하라. 각성하라. 환경부도. 칭찬해 주신 줄 알았더니. 공부왕 이종훈 작가와 함께한 시멘트 공부. 보람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이어와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뵙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서 새롭게 구상한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이른바 컨셉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만들어서 시험삼아 팔아보는 또는 그냥 시험삼아 만들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 컨셉 제품을 들여다보면 요즘 트렌드, 요즘 아이디어들을 엿볼 수 있는데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최근에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컨셉 제품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시제품이라는 얘기도 가끔 듣는데 컨셉 제품과 시제품은 좀 다른 겁니까? 네. 시제품은 컨셉 제품 다음 단계인데요. 컨셉 제품으로 선보였을 때 이거 이렇게 좀 수정하고 또 소재는 어떻게 바꾸고 가격은 어느 정도로 맞추면 대량 생산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시제품으로 설계 도면이 확정이 된 제품이에요. 시제품은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제품이 시제품이고 반드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컨셉 제품은 한 번 그냥 만들어봤어. 어때? 이런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컨셉 제품들은 기업들이 그냥 실험실 차원에서 만들고 버리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컨셉 제품을 그래서 기업이 마케팅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잠깐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컨셉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몇 개 안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두 개만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만들었다가 그만뒀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많은 제품 디자이너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디자이너들,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업과 손잡고 공모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컨셉 제품 공모전을 많이 해서 그 공모전에 당선됐던 제품들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차원으로 우리가 이런 제품을 컨셉 제품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소비자 반응을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나 디자이너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이런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로 이렇게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당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거 다 잘 보여주면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잘 골라서 이건 괜찮아요 해줄 텐데 대개는 그냥 회장님이 갖다 버려 그러면. 그렇죠. 그럼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요즘 어떤 것들이 구상되고 또 폐기되거나 고민되고 있는지. 양방향 슬리퍼인데요. 어느 쪽으로 신어도 가능한 슬리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슬리퍼 하면 한쪽은 발등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면이 있고 발 뒷부분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있죠. 따로. 네. 그런데 앞부분이 양쪽으로 동일하게 돼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진으로 보고 오븐 장갑을 떠올렸거든요. 우리가 뜨거운 걸 잡을 때 이렇게 오븐형 장갑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게 같은 그 장갑으로 봤었는데 이게 슬리퍼입니다. 발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이 앞으로도 있고 뒤로도 있네요. 네. 그런데 뒷부분은 이제 발로 신게 되면은 발 밑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아. 그냥 눌러 신고 꺾어 신는 슬리퍼처럼.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후타츠라고 하는 제품으로 제품명까지 나왔더라고요. 후타츠가 일본어로는 두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이런 슬리퍼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들어갈 때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면 식당에서 나올 때 이 슬리퍼를 다시 돌려서 신어야 되잖아요. 방향 바꿔놔야 되죠. 네. 방향을 바꿔놓거나 어릴 때 이제 손님 집에 오시면 손님 신었던 신발 나가실 때 또 편하게 신도록 바꿔놔야 되는데 네. 이건 앞뒤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면 네.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언제든 어떤 방향으로 신어도 신을 수 있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슬리퍼의 개념으로 컨셉 제품이 공개가 됐는데요. 재질이 천이 아니네요. 보니까. 네. 그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이 신는 슬리퍼 C 브랜드 뭐 아마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크록스? 네. 그 소재로와 동일한 소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 크록스랑 이걸 과연 제품화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일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사서 신으실 것 같으세요? 각각 비슷하면 아니면 야 그거 그냥 잘 돌려서 신으면 되지 이게 뭐라고 이걸 네. 저는 이게 소비자용이기보다는 식당용 그런 용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손님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업소용으로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귀찮았나 봐요. 이거 만든 슬리퍼 신을 때 또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얼음 목걸이인데요. 이 제품 보고 저는 좀 웃기도 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고 히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얼음 목걸이가 실제 우리가 얼음을 얼릴 때 냉장고에 물을 담아서 얼음을 얼리잖아요. 거기에 중간중간 이 얼음 사이사이로 목걸이를 이렇게 위에 끼워가지고 같이 얼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걸이 줄을 얼음 사이사이에 얼음과 같이 얼어서 네. 얼려서 그걸 빼면 딱 붙어있을 수 있게 네. 그럼 원형이겠죠. 진짜 그럼 얼음으로 만든 목걸이에요? 진짜 녹으면 물도 뚝뚝 떨어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녹으면 이 은 체인으로 되어 있는 목걸이만 남게 되는 거죠. 줄만 남게 되고 이 얼음은 보석처럼 한 30분 정도 있다가 더위에선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근데 이런 거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뭔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다고 해요. 이 디자이너가 올해 베를린의 여름이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후 이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속화되면서 이 디자이너가 점점 각국이 여러 가지 지구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물 부족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치품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치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석이고 주얼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물로 보석과 같이 연결시켜서 착용했다가 금방 사라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보석이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말 제품보다 해몽이 좋은 재문네요. 그래서 이걸 한 파티에서 공개를 했었고요. 이 행사 자체가 환경 관련된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목걸이도 사실 일반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이 필요 없는 분들은 이 목걸이만 평소에 착용하고 다니시면 되고요. 수영장이나 야외에 나갔을 때는 이 목걸이를 넣어서 얼려서 시원하게 목을 또 체온도 낮춰주고 이런 아이디어로 이제 이 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간단하네요.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줄과 함께 얼음 틀을 같이 넣어놓으면 그렇죠. 저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나 잠깐 하면 하지. 옷 다 젖을 텐데. 맞아요. 다만 이거 맹물로 아니라 무슨 오렌지 같은 거 하면 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많이 끈적스럽고 재밌네요. 또 어떤 제품이 고민되고 있어요? 가상 창문인데요. 버추얼 윈도우라고 하는 창문인데요.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창문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측면에 있잖아요. 벽면에. 그런데 이 창문은 이게 가상 창문이기 때문에 굳이 벽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가짜 창문이에요? 가상 창문이죠. 네. 가짜 창문이죠.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실제로 유리가 뚫려있는 그 천장을 통해서 파란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제작한 그런 창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자연 채광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빛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준다고 하는데요. 아주 감쪽같이 설계한 그런 창문입니다. 이 디지털 이미지 전문 기업인 스카이 팩토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인데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자연 채광의 느낌을 주는 조명 그리고 우리가 수족관 하면 수족관이 부피감이 있잖아요. 부피가 있어서 약간 이게 평면이 아니라 3D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수족관과 비슷한 부피감을 주는 창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설치를 할 때는 천장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야겠죠. 매립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천장을 파서 끼워넣는 창틀인데 그 창틀에 하늘 사진을 붙여놨는데 언뜻 보면 사진 아니라 정말 뚫어놓은 실제 하늘처럼 보인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붙여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병원이나 또 실내 공간에서 오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창문은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영상은 아니고 사진이겠죠? 사진도 있고요. 영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하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구름이 좀 흘러가는 느낌. 네. 또 하나 이제 이 제품은 제 시간에 잊지 않고 꼭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 근데 그 약 먹는 시간조차도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약 일정을 도와주는 디스펜서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플래너나 캘린더 이런 것들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 뇌 손상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 먹는 시간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아예 시계에서요. 그 시간이 딱 되면 이게 디스펜서가 시계 바늘 침 옆에 약을 넣는 통들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아. 숫자 옆에 약통들이 다 있네요. 네. 9시에도 있고 10시에도 있고 11시에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이게 회전하면서 그 약이 또르륵 오픈이 되면서 오픈이 됨과 동시에 약을 먹을 수 있게 알려주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 약이 있으면 나 안 먹은 거죠 오늘? 그렇죠. 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데 살리지 마라. 먹었다면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네. 실제로 간병인 분들도 옆에서 약을 챙겨주거나 해야 될 때 내가 챙겨드렸나? 아니었나? 이렇게 여러 명을 또 간병을 해야 될 때는 사람별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개인용 디스펜서가 있는 정말 이런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오히려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로 직관적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컨셉 제품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약통을 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가 그 약통에 약이 차 있으면 내가 안 먹은 건데 네. 또 그러면 이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책상 위에 약이 있더라도 그걸 또 그것조차도 안지를 못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번에는 저도 이런 생각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투명 토스터입니다. 토스터? 빵 굽는 기계? 네. 빵이... 그러니까 저도 토스터기에 식빵을 끼워놓고 사실 시간 되면은 팅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쳐서 올라오죠. 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저도 계속 어느 정도 구워졌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꺼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중간에 꺼내보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투명한 토스터인데요. 이게 빵을 평평하게 놓고 오븐처럼 덮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 빵이 구워져 가는 갈색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눈으로 직접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토스터처럼 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눕히는 거죠. 여기에는 빵을 재우네요. 눕히네요. 편안하게. 네. 그러면서... 빵을 재웁니까? 빵을 잠깐 누워있어? 그러면 이제 빵이 노릇노릇 너무 검은수름하게 구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네. 투명한 유리를 넣어놔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리니까 뜨겁지 않을까요? 그래서 90초 만에 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다른 평면 한쪽 면 그리고 윗면은 음식을 데우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데우거나 뭔가 물을 데우거나 아니면 조금 차가운 음식들을 좀 따뜻한 상태로 먹어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디자이너가 어떤 기업과 함께 손잡고 이렇게 컨셉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그냥 혼자 생각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 디자이너와 이제 협업해서 만들게 되겠죠. 이 제품이 나올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토스터기들을 계속 빵을 세워놓는 방식으로 해서 올려놓은 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정말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늘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그렇군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는 시간 참 안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토스터가 눌러놓고 딴 걸 하다가 오면 올라져 팅 이제 빵이 구워져서 올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30분만 더 자자하면 그 30분은 진짜 빨리 가는데 토스트 구울 때 한 3분 정도 굽는 건 그 시간은 굉장히 안 가는 네. 먹는 거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한 회사에서는 이제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서 맥주를 담아 맥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다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스니커즈를 맥주를 연상시키는 스니커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니커즈면 신발? 네. 운동화이죠. 네. 운동화. 네. 그래서 이 운동화의 컬러도 이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맥주인데요. 하이네켄을 연상시키는 그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운동화 발등을 덮는 덮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는 맥주 오프너를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뭔가를 맥주를 마실 때 오프너가 없어서 못 마시는 일은 없도록 이 오프너를 꺼내서 맥주를 마셔라. 운동화 어딘가에 오프너가 들어있고 오프너를 넣어 다닐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줬다. 네. 그리고 운동화 밑창에는 밑창 그 고무 사이에는 맥주를 주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발바닥 밑에 맥주가 찰랑찰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으면 맥주 위를 걷는 것이다. 신발 밑창에 이른바 에어젤이라고 들어있을 만한 그 뒤꿈치 고기에 실제 맥주를 부었다고요? 네.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을 해서 넣었는데요. 이 제품 그래서 워크 온 비어라고 해서 맥주 위를 걷는 스니커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미국 디자이너 중에서 슈즈 썰전이라고 해서 이 신발을 가지고 뭔가 기발한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협업하고 하는 그런 디자이너와 협업을 해서 운동화 전문 디자이너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이 제품은 32켤레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출시를 하면서 마케팅용으로 이런 차원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뒤꿈치에 맥주 넣어서 만든 운동화 32켤레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만들면 잘 팔릴까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컨셉 제품이긴 하지만 맥주의 컨셉을 운동화에 담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용으로 공개되었던 그런 제품이어서 실제 출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맥주 회사 하이네켄? 네. 하이네켄에서 실버라고 하는 맥주를 출시하면서 이제 이 맥주 맛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고 보니 맥주를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 이런 재미있는 제품으로 제품을 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컨셉 제품들이 디자이너와 기업들이 마케팅 차원이든 신제품 개발 단계든 또는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과 제품 디자인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시제품으로 제작하기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제품들 가운데에서는 10년 후에 출시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빠르게는 바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컨셉 제품을 들여다보면 요즘에 소비자들의 트렌드, 기업들이 생각하는 신제품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얼음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혼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줄이 꼭 좋은 줄 아니어도 되니까 가능하죠. 만들어서 여름이 가기 전에 느낌이 어떨까요? 이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네요. 로그인 뒤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뵈야 되겠네요.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